안녕하세요 원더맨 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국절날 비행한 영상을 다시 올린 겁니다 지난주에 두번 비행을 했어요 1시간 여부씩 두번을 비행을 했어요 쪼비행 한번 하고 평택 유천리에서 착륙한 하루에 두번 비행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천리까지 간 영상을 쪼비행한거 몇분 유천리까지 간거 몇분 이렇게 해서 10분씩 10여분씩 해가지고 20분정도를 올렸는데 편집해서 올렸죠 편집해서 올리니까 편집 안하고 올려달라고 구독자 분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여러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삭제를 영상을 안하고 잘 보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비행도 못하고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행을 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도 비행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제가 없어지더라도 영상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너무 멀리 얘기를 했구요 평택에서 형님들하고 팀을 이뤄서 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팬데믹 상태 상황에서 시합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동네비행 쫄비행만 하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비행을 해보자 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평택에서 비행을 하시던 형님들하고 그 다음에 선수하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해서 비행은 혼자 하면 재미없죠 같이 해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 비행할 때 멀지는 않지만 약속을 하고 여기에서 여기에 착륙을 하자 아니면 여건이 더 되면 어디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하고 타스크를 짜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일단 타스크를 짜게 되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팀도 만들어서 같이 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노출되다 보니까 비행 배우시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행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딱 보고 이벤트로 저기서 기상 날 좋았네 우리도 좋았는데 여기서 비행했고 저희 와서 내렸네 다음에는 어디서 비행하겠네 이 정도로 이벤트로 이렇게 보고 그 정도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비행 한참 재미 들려서 이제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분들은 제 영상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저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좀 많이 배우고 또 용기를 얻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고맙죠 일단 이륙을 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륙타임 잘 잡아서 이륙장위에 능선위에 가장 먼저 올라타는게 제일 첫번째라고 이륙타이밍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륙장에서 글라이더를 펴 놓게 되면 이륙타이밍은 언제 나가야 될지 지금 나가면은 사를까 여러 대의 글라이더가 떠 있지 않는 한 먼저 나가기가 선뜻 쉽게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윈드색에 바람이 잘 들어올 때 그때면은 나가도 돼요 괜히 또 바람 없는데 바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전방이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면은 그냥 좋을 때 나가면 됩니다 좋을 때 나가면은 능선위에 빨리 올라탈 수 있어요 설렁설렁 말하는 사이에 능선위에 올라타고 열을 하나 살살 감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머리 위에 구름이 지금 막 피기 시작한 구름이 하나가 큰 구름이 하나가 있고 지금 여기저기서 보드를 잡고 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저도 써클링을 하면은 저 구름으로 거의 다 글라이더가 다 모이게 될 겁니다 흑성상위에 처음에는 구름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구름이 익어요 익으면은 좀 더 선명하고 뭉게 구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비행을 나름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몇 년간을 혼자서 열심히 비행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비행할 때마다 이상하게 나는 잘 안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코스로 비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떨어지고 그런 것은 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고 제 동료들도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은 너는 올라갔는데 같이 다녔는데 나는 못 올라갔어 그리고 너는 꼭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나는 거기를 못 올라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내 머리 위에 있고 나보다 더 잘 올라가고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라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게 반복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비행은 내가 3년에서 4년 정도 열심히 비행을 했어요 입문해서 그러면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비행을 꼭 10년 20년 해야 이게 비행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3년 정도만 3,4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비행의 웬만한 기술들이나 테크닉들은 다 알고 있고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험과 노하우 그런 데서 이제 경력에서 나오는 판단과 이런 것들 지식 그런 거에서 승패가 좌우되고 비행의 질이 틀려지는 거고 물론 10년 20년 하면은 좋겠지만 아 뭐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래도 3,4년 자기가 열심히 주말반일이라도 비행을 했다면 자기 실력을 믿고 공부하시고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됩니다 누구는 특별해서 잘하고 누구는 뭐 특별해서 더 잘다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은 사람 능력이 천차만별이지만 내가 하면 딴 사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면 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평택팀 지영이 형님 여기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어디 내린 거 같아요 오늘은 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평택팀들은 평택팀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기저기 다 날아갔을 겁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여러 대가 있어요 구름은 지금 1,600m 이상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을로 접어들려고 그래서 그런지 구름이 여름 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올여름은 작년 여름보다 비행하기에는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여름에도 짧은 XC가 됐으니까 작년에는 53일동안 계속 매일 비가 내려가지고 비 피해서 틈새비행하는게 최고 비행이었어요 여름에 올여름은 날씨가 너무 좋았고 가을은 가을장마만 지나가면 진짜 재밌는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까 자꾸 말에다가 자꾸 역길로 세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초중급자 여러분들도 비행을 잘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꾸준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장비빨입니다 장비가 진짜 뭐 10년씩 된거 이런거 뭐 7년 이상 된거 이런거 타면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비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비행은 이제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나는 거니까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어요 어 좋은 장비 적절한 장비를 타게 되면은 안전하지만 어 돈 아낀다고 돈 아낀다고 아니면 몰라서 싼 맛에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거 타면 안되고 실력도 안 늘어요 아직은 고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구름 밑으로 다 모여들고 있어요 어 저는 늦게 이륙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올릴 겁니다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면은 1500m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은 어 가지 말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어 감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쫄만해도 저기서 내릴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옆에서 누가 투카 나는 투콥 타는데 완투콥이 쑥가 그러면은 어쭈 완투콥 가는데 나라고 못 갈게 있나 꼭 가 그렇게 가다보면 되는 거예요 맨날 가고 싶은 마음만 먹으면은 안 가요 못 가 일단 가야지 가지는 거죠 저도 저도 초보 때 비행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일 때 그때 저는 이제 투콥을 빨리 탔는데 저는 완투콥 글라이더로 시작해 가지고 투콥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투콥을 탔고 그 대신 투콥을 오래 탔어요 그때 저도 우연치 않게 장거리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봄이었는데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바람도 세고 너무 비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때는 비행을 금지시켜도 몰래 나가서 지상연습하고 바람에 쓸려가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센데 비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몇몇 분들은 비행을 하고 있었고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비행을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륙을 하게 되죠 이륙을 하고 그때 아마 스타트를 800m에서 했을 겁니다 그때는 서클링도 잘 못했어요 잘못했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 서클링 한 바퀴 돌면 한 1kg 정도 반경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고도가 떨어지면 바람에 쓸려가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에 죽기살기로 돌렸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서클링 하면서 바람에 쓸려서 XC가 된거죠 굉장히 멀리 갔어요 강원도까지 갔으니까 내릴 때쯤 기상이 안정돼서 잘 내려서 무사기환했는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집까지 온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거는 내가 맞먹고 실력으로 계획하고 비행을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이륙 잘못했다가 바람에 쓸려서 열에서 바람이 세니까 열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봐 무조건 서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점점 높이 올려서 강도 건너고 산도 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반대기가 벗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 첫 경험을 그루쿤 액트씨 경험을 첫 경험은 아니고 그 전에도 30kg, 40kg 짜리는 몇 번 갔었어요 초반때 몇 번 갔었는데 아주 지금도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 나긴 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죠 날이 진짜 좋죠 바람이 센 것도 아니고 열이 아주 좋습니다 사방에 열이 있고 지금 보시면 개글링하는 글라이더들도 아주 평온하게 고도를 다 1500m 이상 올려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죠 지금 같이 개글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XC를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다가 1500m 이상 구름 밑에 약 1600m 근처까지 가게 되면 가지말라 그래도 가게 됩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어떤 글라이더는 안성 쪽으로 서운산 쪽으로 날아가게 되고 또 두 대의 글라이더는 평택을 지나서 날아가게 되고 나머지는 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착륙할 수도 있고 우리 팀 형님들도 이미 벌써 넘어가서 다 내렸을 거예요 평택 근처 가서 다 내렸고 저는 늦게 이륙을 해서 지금 제가 이륙할 때 픽업차가 평택으로 떠났습니다 평택으로 픽업차가 떠났고 저는 비행을 해서 픽업차 보다 먼저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비행이 차보다 더 빨라요 차는 차가 막히면 또 서 있어야 되고 길이 직선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꼬불꼬불 되어있죠 그리고 항상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호도 대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은 서클링 할 때만 시간이 좀 걸리지 갈 때는 직선 코스로 액셀레이션 하고 가면은 픽업차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 여유롭죠 여러 대의 글라이더가 장비 비행 장비는 자기의 맞는 장비를 골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체형이나 그 사람의 위치 위치라고 그러니까 동서남부 위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선수냐 아니면 일반 동호인이냐 동호인 중에서도 XC를 좋아하냐 내 성향이 산을 글라이더 가방을 매고 하이킹을 하면서 등산도 하고 비행도 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은 나는 좋은 이륙장에서 그냥 이착륙하는 걸 좋아해 그런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장비를 고르는게 틀려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무게입니다 비행에 있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복이에요 등치가 좀 크다는 것도 복이고 비행은 작을수록 몸무게가 작을수록 불리합니다 몸무게가 작으면 날개도 작은 걸 타야 돼요 근데 작은 날개도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서 물 잔뜩 차고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몸무게가 아주 안 나가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비행할 때는 괜찮은데 비행하는 시간 외에 글라이더 가방 들고 옮기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선수들은 그걸 감내해야 하죠 성적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감내하고 비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동호인들이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내 글라이더 타는 거 총 웨이트에 비해서 좀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하네스는 라이트 하네스를 쓰고 아니면 선수용 하네스 무거운 걸 타면서 글라이더를 선수처럼 큰 거를 타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틀려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글라이더 경량 글라이더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에요 이륙이 잘 되기 위해서 어디서 비행하느냐에 따라서 성향도 조금씩 틀려져요 청주에 사시는 분은 청주 이륙장이 이륙 조건이 바람이 안 불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글라이더가 가벼운 걸 선호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가벼운 글라이더 공급을 타시고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덩치도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타도 거의 대부분 잘 맞아요 지금은 이제 살이 쪄가지고 하네스를 좀 가볍게 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네스 가볍고 그러면 좋죠 서운산 같은데 올라갈 때도 가볍게 올라가고 지금 악셀레이션을 하고 가고 있어요 악셀레이션을 할 때는 악셀레이션을 1단 2단 3단 짜리도 있을 거고 보통 2단짜리를 많이 씁니다 악셀레이션을 할 때는 50%든 100%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한 방에 확 밟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스쿨에서 1단 밟고 2단 밟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갓혀졌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100%든 50%든 밟고 싶으면 그냥 쭉 밟으면 됩니다 그 대신 어 제가 손 보이죠 B라이저 잡고 활처럼 잡아 당기고 있죠 저게 바로 B라이저 컨트롤 하는 겁니다 3라이저면 C라이저를 잡고 있어야 되죠 100% 밟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은 빨리 확 밟아도 손은 활처럼 확 잡아 당겼다가 다리 100% 밟은 상태에서 글라이더가 적응하기 위해서 확 잡아 당겼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라이저로 컨트롤 하면 액셀레이션을 밟는 단계라든가 속도 이런거는 상관없어요 발로 조정을 해도 되고 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고 후방 라이저로 조절을 해도 되고 그거는 정답이 없죠 자기 각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거죠 자 또 지금 열이 아주 좋아요 팍팍 치고 있어요 자 저기 흑성산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열을 하나 잡았어요 자 이렇게 고도가 어느정도 산 위에 있을 때는 열 잡기가 쉽죠 하지만 사면에 있거나 고도가 아주 낮을 때 낮을 때는 올라서기가 힘듭니다 열고 서클링 하기가 그때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돼요 계기에 의지하게 되면은 서클링에서 빠지거나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비행을 꾸준히 하다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몸이 상승되는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느낌이 틀려지는데 몸이 당겨지는 느낌이라든가 삶절이 팽팽해지는 느낌 글라이더가 퍽퍽거리는 느낌 여러가지 온도 변화라든가 그런것들 느낄 수가 있어요 저만 느낄 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것들을 감각들을 다 총동원해서 서클링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왜 난 되고 난 안되고 다른사람은 되냐 다 됩니다 다 되고 일단은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게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바람이 셀 때는 뭐 글라이더가 어떤걸 타던 비행이 잘되요 리치 잘되고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때는 하지만 열이 좋을 때는 틀려집니다 열이 좋을 때는 낡은 글라이더는 비행이 안 돼요 낡은 글라이더나 장비는 비행 안되고 아직은 또 액셀레이션 하고 가다가 열 구름 사이로 구름길로 쭉 지나가고 있죠 자 지금 어 비행을 하는데 글라이더 이렇게 멀리 조금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잡고 뭐 즉시 조종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후방 라이저로 컨트롤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손잡이를 후방 라이저로 잡고 어 저게 그냥 자꾸 단순히 자꾸만 있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잡고 있으면은 약간의 견제 효과도 나오고 글라이더가 좌우로 룰링되는 것들을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터브런스 구간이나 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라인으로 컨트롤 하게 되죠 그리고 무조건 직진 할 때는 어 브레이크 라인에서 후방 라이저로 후방 라이저로 옮겨가는 겁니다 후방 라이저로 회전도 할 수 있고 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른손을 팔처럼 더 많이 잡아 당기면은 글라이더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더 잡아 당기게 되면 왼쪽으로 돌고 어 지그재그로 잡아 당기면 지그재그로 돌고 도는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도는 훨씬 더 덜 치마가 되고 날개의 변형이 적기 때문에 고도가 많이 안 까져요 브레이크 쓰는 것보다 그리고 어 그렇게 LD를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제일 LD에 방해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아요 비행은 공기와의 저항을 어느 정도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LD가 결정되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서 계속 직진할 때는 액셀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후방 라이저를 잡고 방향 컨트롤을 하면서 사람이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네스를 경기용 하네스를 타야 되는 겁니다 번데기 일명 번데기를 타야 공기저항을 많이 줄여줘요 그리고 두번째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게 산줄입니다 이 산줄이 사람 다음에 공기저항을 아주 많이 받아요 우리가 비행을 하다보면 브레이크 라인이 활처럼 휘어져서 이렇게 바람에 저항을 받아서 휘어지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공기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산줄을 얼마나 공기저항을 줄이느냐 그래서 선치용은 산줄이 몇개 없어요 라이저도 A라이저 B라이저 밖에 없고 2라이저죠 산줄을 최대한 줄여서 저항을 줄이면서 그래야 남들보다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죠 일단 기본 스펙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멀리 가고 못 가고 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브레이크 컨트롤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엑셀레이션 하면서 힘들면 더 위에 잡아도 돼요 손잡이가 없으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 블라이더가 막 껄덕껄덕 되면 살짝 텐션을 주면 블라이더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휘어지면 오른쪽을 잡아 당겨서 코스를 수정하고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수정할 때마다 고도가 까지는 거예요 브레이크 날개가 뒤쪽이 휘어지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는 안 줄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요런걸 보고 라이저 컨트롤 액셀레이션과 같이 액셀레이션은 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자기가 밟고 싶은대로 밟으면 돼요 어 저기 50% 밟든 100% 밟든 어 그 대신 이제 브레이크를 쓰지 말고 라이저를 잡고 컨트롤 하시면 어 됩니다 지금 피곱차는 도로로 운전을 해서 꼬불꼬불 평택 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신호대기에서 걸려서 신호를 대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서클링 할 때 빼고는 액셀레이션 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요때 속도가 60km 이상 나요 어 제가 어떨어떨 보면은 65km 뭐 58km에서 65km 뭐 어디서 왔다갔다 했어요 바람이 불 때는 조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액셀레이션 한 상태에서 거의 60km 이상 나왔습니다 60km 이상 직선으로 뭐 평택으로 갔을 때 차보다 훨씬 빨리 가죠 차가 시내에서 주행하고 신호대기하고 이런걸 할 때 평균 60km가 잘 안나와요 외곽도로를 타더라도 60km씩 고속도로를 타지 않는 이상 60km가 안나와요 고속도로를 타도 평균 70km 80km 그렇게 나오면은 빨리 다니는 거에요 그만큼 고속도로도 차도 많고 막기 때문에 피곱차 보다는 제가 훨씬 빨리 갈 거 같고 계속 액셀레이션을 하고 가니까 직선으로 가고 빨리 가죠 여유롭잖아요 이렇게 여유롭잖아요 이렇게 항상 평상 직진 할 때는 액셀레이션 밟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아요 평상시 힘들어서 안 하셔도 되는데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천천히 가면 답답한 느낌을 느껴요 그러면은 밟으면 되고 또 기다려주는 입장이면 또 안 밟고 천천히 다니면 되는 거고 그거야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액셀레이션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비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앞에 누군가가 열을 잡고 있어요 나보다 한 열 앞에서 열을 잡고 있고 나는 여기서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열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걸 확인 됐을 때는 분명히 그쪽에 열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고도는 이미 높게 올라와 있고 그럼 그쪽을 향해서 액셀레이션 하고 라이저 컨트롤 하고 빨리 가는 겁니다 먼저 앞선 동료들이 올라가는 걸 확인해서 거기 가서 그 동료가 또 직진할 때 나는 거기 가서 또 열을 잡고 올라가고 그렇게 한번만 한두 번만 하면은 한 타임 앞서 있는 동료들과 같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좋은 방법을 놔두고 안 써먹을 이유가 없죠 또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살살 돌리면 됩니다 상승 됐다가 빠졌다가 상승 됐다가 빠졌다가 이럴때는 상승되는 부분으로 조금씩 위치를 수정해 주면서 서클링을 하면 돼요 자 소리가 점점 커지죠 빠졌고 사우스는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반복될 경우는 조금씩 위치 수정을 해 주는데 서클링 수정을 해 주면서 올라가는데 발효음이 강했다가 끊어지기 전에 회전을 해야 됩니다 뚜두두두 하면은 뚜두두두 하고 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뚜두두 할 때 두 해서 돌려야 돼요 돌려서 또 한바퀴 돌면서 또 탐색을 하는 거예요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런 식으로 위치 수정을 계속 해 주면서 서클링을 하게 되면은 몇 번만 반복하게 되면은 열 서클 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회전만 해도 구름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만 반복하게 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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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 안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강한 쪽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열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워낙 사방이 열이 좋다 보니까 아무데나 뒤밀어도 상승이 되겠지만 낮은 고도에서 고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위치 수정을 해가면서 강한 쪽으로 야금야금 이렇게 위치를 서클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일 강한 데서 한바퀴 돌았는데 계속 상승된다. 그러면 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고도를 높이면 됩니다. 열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글라이더가 동그라미 서클이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빵 떴다가 떨어지면서 또 그런 걸 잡아가면서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화면상으로 볼 때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서클링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날개에 받은 압력을 직접 몸으로 느낄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돌다가 갑자기 팍 하면서 글라이더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면서 팍 하고 올라갈 때는 압력을 많이 느끼죠. 몸이 땡겨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열에서 빠지거나 떨어질 때는 무중력 상태나 공기가 날개에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 거기서 압력을 느꼈다가 빠지니까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런 거를 반복되면서 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패러글라이더는 비행을 하는 동안은 글라이더 안으로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동안은 마우스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바느질 한 부분이라든가 글라이더의 상태에 따라서 바람이 빠지겠죠. 완전히 저희 방풍이 아니니까. 새거는 뭐 잘 안 빠지겠지만 오래된 중고일수록 공기가 많이 빠집니다. 바람이. 그래서 새거 글라이더를 타게 되면은 구두가 잘 안 까져요. 성능이 좋죠. 그렇다고 뭐 글라이더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 유입되요. 유입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공기가 빠지고 글라이더가 변형되면서 공기가 빠지고 놓으면은 다시 공기가 들어가고 계속 공기가 들어간 그런 구조입니다. 구름 근처까지 왔어요. 발효 소리가 요란하죠. 바로 그 근처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클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정도의 구름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요런 날에 가장 강한 시점에서 계속 서클링을 하고 그러면은 구름을 뚫고 위에로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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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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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눈앞에 보입니다 평택이 그리고 유철이 창조장도 보이고 올 여름 날씨로 봐서는 지금 입주도 지났고 가을이죠 이제 비행이 아주 날씨가 좋고 비행이 재미있을 비행만 남았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금방 갑니다 이번 가을에 재밌는 비행들 많이 많이 하시고 장비도 낡은 장비를 타고 계시다면 장비도 새로 준비하고 해서 이번 가을에 XTC 장거리 가고 싶은 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럿이 모여서 같이 그룹으로 날아가고 그게 안되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해서 자기 기록을 한번씩 깨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장비를 비행이 안된다면 장비를 한번 바꿔 보세요 산책을 교환한다든지 날개가 10년 정도 됐으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시고 중고 장터에 그래도 탈만한 거 많이 나오니까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한테 봤던가 그렇게 하고 하네스도 이제 3년 이상 비행 했으면 펀드기도 하나 구입해서 XC 한번 해 보시고 일반 하네스는 두었다가 이제 정밀 착륙 연습할 때 쓰시고 이러면서 재미있는 비행을 하다보면 우리는 평생 취미생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저희는 더 어려운 날입니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편이라도Ms 안아가가 하는 곳은 약한 식품으로 활력을 통해 흠해진다 날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열이 너무 좋아서 지금 화면에는 잘 안보이지만 흑성산에서 저하고 같이 서클링 했던 분들이 안성 쪽으로도 날아가고 어선 쪽으로도 날아가고 평택을 지나서 계속 갑니다. 저도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여기 약속된 지점에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평택에 유천리 모타페러 연습장입니다. 모타페러 이륙장이라고 해야 되나 모타페러 이창륙장입니다. 여기 주말이고 평일이고 평택에는 두군데가 있는데 오전에 평택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모타페러 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여기서 대기가 안정됐을 때 모타페러를 많이 타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원하게 맥주나 소주, 막걸리 등등으로 한잔 걸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